네,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오늘 화목팀 나왔습니다. NBN 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좀 재미가 없는 하루,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장초부터 빠져서 그 흐름을 계속 유지했고요. 코스닥도 뭔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여전히 좀 부진한 하루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한줄평이요? 한줄평이어도 되고요. 한줄평은 제가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네, 한줄평으로 본다면 그냥 연속성밖에 없다. 지금 실적주 밖에 움직이는 게 없는데 반전이 필요한 증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전이 되려면 사실 이제 곧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마 시장의 좀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한줄평 가능하십니까? 너무해. 너무해? 그렇죠. 수급이 너무해. 맞나요? 수급이 너무하고 사실은 매도 주체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하는 주체가 과연 누굴까?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만 엔비디아?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 엔비디아 실적을 또 관심을 갖지 TPI 보지, PPI 보지, 그다음에 패드 어떻게 발표하는지 1년 내내 미국 시장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어떤지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하이닉스, 이스페타, 너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건강한지 경제에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기업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엔비디아 실적과 PPI와 CPI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한 국내 증시, K증시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문태 매니저님은 바로 또 한줄평을 지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안진평 말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하나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빼고 저 한줄평 하면 안 돼요? 한줄평이요? 한줄평 하셔도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아마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재미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를 들고 계셨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고 저처럼 화장품, 전력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시장 아주 좋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한줄평을 한 이유는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고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 포트 안에 있다면 아무래도 심심한 장에서도 나만 아니면 돼. 좀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특이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 첫 번째 특이점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은 바로 HLB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 영향의 제약바이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HLB 그룹주들 가지고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움직임을 좀 통해서 HLB가 과연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지 앞으로도 좀 멈추는 것의 연장선이 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탔습니다. 31일부터 아스코가 개최가 되는데 이 제약바이오의 아스코 모멘텀이 지금도 살아있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종목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HLB가 3거래일 만에 하한가를 좀 멈췄고 제약바이오 도보처럼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 이유가 좀 있었나요? 일단 HLB가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이유만 찾아본다고 한다면 딱히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제 보게 되면 HLB를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보증권에서, 이제 교보증권 쪽에서 이제 어저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잠깐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HLB 본주 이외에 HLB 그룹주를 보게 되면 지금 HLB만 약간 지금 상한가를 오늘에서 풀린 거였었고 HLB 그룹주를 잠깐 보게 되면요 HLB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부터 이미 좀 이제 아래자리에서 상한가가 미리 풀려서 올라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납포과대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단타적이게 약간 단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들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시장에서는 재료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지금 단기성, 결국 특이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구간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HLB 본주가 진짜 오랜만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장중에 좀 특이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잠정치를 잠깐 봤을 때 그 잠정치 상에서 연기금들이 아침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오늘 마지막 걸 보게 되면 실제로 HLB에 대해서 수급 동의하자 제가 연기금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거든요. 연기금과 금융투자 외국인 들어왔다. 결국 지금 연기금이 뭔가 단타를 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개인 투자부터 해서 자금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단타가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변동성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의 변동성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HLB의 단타 노려보려고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HLB 같은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하루에 10% 이상 올라가야 정상인데 아직 그럴 만큼의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뭔가 물량 소화가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장중이 나왔던 재료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 올라갔을 때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항소제약? 항소제약이 내일이죠. 내일 이제 한국에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2회 HLB 바이오포럼이 내일 모레 열리는데 항소제약이 내일 한국에 온다. 한국에 오게 되면 항소제약에 대한 얘기를 내일 모레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거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신청을 FDA한테 할 수가 있겠느냐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은 HLB가 사실 저는 약간 4만원대까지 밀릴 줄 알았거든요. 안 밀리고 버티고 있는 거 봤을 때 뭔가 이벤트상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을 좀 노려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HLB가 안 밀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안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연달 밀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밀렸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HLB가 밀릴 때 2차전지가 올라갔어요. 뭔가 지금 지수를 막기 위한 플레이도 같이 있던 것 같은데 전 내일 이제 아마 2차전지나 제약보역 둘 중 하나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한 번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앞에 있는 것들은 HLB가 올라가던 아니면 우량바이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우량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오스코텍도 꽤나 올라가지고 있고 유한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테우장 같은 경우도 위자리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고 3천 단지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내내 제약바이오는 저는 중기적 관점보다는 지금 HLB로 단기 자금이 쏠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단타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량바이오로 하시는 분들이지 않은 이상 저는 제약바이오 보실 거면 차라리 단타로 해서 취급받이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내일 뭔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도 HLB예요. 저는 오늘도 제가 HLB 단타를 했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래요. 아마 내일 아침에도 연기금을 샀다라는 게 한 번 더 찍히게 되면 HLB 단기가 한 번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HLB만큼 단기 자금과 투기성 자금이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박세바이오라고 했어요. 박세바이오라고 예전에 이제 박세바이오가 간판에 대고 저라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정말 옛날에 HLB 못지않게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던 종목인데 반동성 진짜 크죠. 정말 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지금 또 나타나거든요. 물론 지금 점점점점 쭈긴 합니다.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21년도, 22년도 때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 당시에 2만 5천원짜리가 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똑같이 2만 5천원 때 있던 게 5만 5천원까지 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만 5천원짜리가 4만 5천원까지 가고 있어요. 뭔가 점점점 변동성이 줄고는 있는데 줄고는 있는데 한 번씩 튀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발표가 6월에 있을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그 모멘텀이 좀 간단히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뭔가 아래자리에서 지금처럼 뭔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기선 작용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박세바이어도 정말 알게 모르게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선으로 보신다면 저는 박세바이어, HLB 안에서 노시는 게 가장 좀 수익 내기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HLB 그룹주들, 특히 HLB를 두고 단타 대회가 열렸는데 연기금의 자금이 전반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 이가단 매니저 관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은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HLB만 두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오늘 기관들이 팔 줄 알았는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단타성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 거래량에 수급이 붙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 일단은 HLB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항소제약이 얘기를 해도 FDA 임상이 안 됐다는 것은 금방 하루아침에 바로 복귀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리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더라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오면 수급이 안 좋으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매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짧은 매매로 좀 추천을 하고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기준 매니저님 좀 그래도 손이 빠르지 않는 이상 막 HLB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벌써 그러니까 HLB 말고 HLB 이름을 단 종목들이 심해 부르시고 올라간 게 있거든요. 오늘 벌써 이제 HLB는 안 움직였지만 그 외에 중목 한 번 치고 빠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오늘 연기금이 샀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산다고 그러면 올라가겠지만 또 내일 팔아버리면 연기금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고 내일모레 공매도도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던 이제 그 상승세가 FDA, 미국에서 임상 승인, 그러니까 식품목 허가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심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단기 수급은 제가 보기에는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에 왔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김우태 매니저님은 HL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HLB 교류들 되게 많잖아요. 뭐 하나진도 있고 제약도 있고 뭐 글로벌 다양하게 있는데 특징이 되는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로 움직인다? 몸통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저도 오늘 HLB에 관련돼서는 단기성이고요. 그 기존에 물론 오늘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 매몰대에 대한 소화를 어느 정도 다 했고 나서부터 하한가를 한번 풀려놓고 나서 했기 때문에 연기금의 단기성이 들어왔고 자율공시를 보게 되면은 HLB 자율공시를 보게 되면은 뭐 두 가지죠. 캄렐리 주맘에 대한 미비점. 그러니까 CMC입니다. 제조공정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오늘 그거에 허가가 발발났고 또 하나는 여행 제한으로에 대한 이제 이슈인데 여행 제한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FDA에서 못 간 거지 이거를 캄렐리 주맘이라든지 리모스나닙이 안 돼서 임상실험이 실패해서 못 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지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중국 항서제약에 있는 캄렐리 주맘에 대한 제조공정, CMC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해결책을 나오기 위해서 아무도 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내일 항서제약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에 대한 문제를 알려고 할 거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재신청한다고 하면 FDA 승인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최근에 과거에 21년도에서도 거의 한 9개 미국에서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 머크사들도 21년 6월에 한번 CRL로서 불발랐다가 3개월 만에 9월에 FDA 신청이 되면서 허가가 나왔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바티스, 화이자의 팍스로이드 이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발랐다가 3개월 만에 허가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단기성 매매로수만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차트의 흐름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 거 차트 한 번 띄워주시죠. HLB에 대한 기본적인 차트인데 HLB가 지난 19년도에서도 역시나 똑같은 데이터에 대한 오염수로 인해서 하한가 두 번 맞고 나서부터 한 번 밀렸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하한가 풀리면서 반발 면수세가 한 번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3개월 동안 누웠죠. 눕고 나서부터 이번에 9월에 에스모에서 19년 에스모 상을 받으면서 주가를 10번 뛰어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에 대한 움직임은 단기성 테마로서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이고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HLB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사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가가 못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봤자 어차피 물려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올라오지 않은 단기성에 들어오는 모습 때문에 오늘 추경 매수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누워있다가 확실한 반등 들어와서 FD의 승인이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시점에 든다.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니까요. 그 점을 유의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미루어 봤을 때 이야기해 주신 거를 오히려 최근 HLB를 두고 김용태 매니저님 지금 미중 갈등의 일환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HLB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오래 가져가도 희망은 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일부러 중국을 까기 위해서 실패한 거 아닌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미 항서제약도 마찬가지로 제조공정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HLB에다가 우리는 이제 그거를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해서 풀었다라고도 한번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FD에서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항서제약이 정말로 거짓말해서 그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내일 항서제약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공정에 대한 공정 제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만 알고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거기에 대한 기회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항서제약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그 부분이 과연 HLB의 주가 상승에 일단 단기적으로 발판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지도 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HLB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란 매니저님, 우리가 5월 전략 얘기할 때 이가란 매니저님이 항상 좀 강조를 해줬던 건 우리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다. 미리미리 좀 선출매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초록이 내일 모레 공개가 됩니다. 지금 모멘텀 살아있는지 그럼 지금 접근해도 늦지는 않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아스코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의 이슈가 제약바위에 잇따라기보다는 그냥 HLB 쪽이 많이 쏠려있고 그다음에 HLB가 안 된 것 그 이후에는 이제 6월달 또는 8월달에 앞두고 있는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인 쪽으로의 관심이 더 쏠려져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제약바위가 올라가도 뭔가 좀 지수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뭔가 화장품들이 올라가고 있고 피부 미용이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도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PSK 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고 이수 같은 경우도 신고가 맨날 올라가고 있고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 나오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지금 할 게 많은 상태에서 제약바위까지는 뭔가 움직임들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그닥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아스코는 그닥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하이노메이션 이런 정보도 있는데 이런 정보도 사실 반등이 세게 나타난 모습은 없고 약간 박스권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의 위치 정도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이 말고라도 최근에 ABL 바이오나 이런 정보들도 지금 ABL 바이오 이런 정보들도 사실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걸 봤을 때 지금 뭔가 추세선들은 잘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뭔가 하락 추세선은 깨지 않고 반등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뭔가 지금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는 아스코가 조만간 있는데 오히려 지난번에도 초록 발표 전에 많이 못 갔다가 발표를 하고 난다며 갔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아스코 때도 비슷하게 뭔가 아스코 발표를 하면 초록 발표가 공개되면서 반도체가, 제약 발표가 조금은 반등을 시도한다면 그때 이제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요. 초록 발표 직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심심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는 단순하게 미리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미리 지금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샀다가 잘못되면 좀 물리는 경향도 생기나요?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느 제약바이오를 보더라도 물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물릴 구간이 별로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이고 아니면 금리가 다시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럴 만한 구간도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악재라고 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개별 종목 말고는 사실 악재가 그닥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지수가 밀리면서 차이처럼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물릴 만한 자리도 아니라서 뭔가 미리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ABA바이오나 아니면 지금 지하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가장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아스코 같은 거 싫고 다른 거 원한다고 하시면 저는 5월 달에 아스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5월 달에 최종 임상 수령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A프리바이오도 지금 이벤트가 몇 개 남아 있어서 이런 이벤트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물려도 크게 물릴 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수가 반등 나가게 되면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는 입장에서 물론 공매도라는 게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자리의 공매도는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BL바이오, 아스코랑 좀 멀리 간 다음에 에이프리바이오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에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어제 잠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을 좀 덮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또 다시 취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공매도 재개와 제약바이오의 관계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공매도 재개랑 제약바이오 관계를 억지로 엮는다면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억지로 안 엮어도 되나요? 네, 억지로 안 엮어도 되지 않을 거라고 공매도는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최근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건데 시장에서 많이 때렸던 시장을 하락을 시켰던 요인은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 요인이 잘 보시면 한 달 동안 5월 1일부터 매도를 한 걸 보면 의외로 누가 팔았는지 개인들이 2조 6천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다음에 연기금이 7,800억이고요. 보험들 팔았는데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지금 한 달 동안 1조 5천 원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개인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5월 내내. 그다음에 연기금이 거기다가 어떤 불을 붙였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개인들도 사지 않았습니다. 200억, 400억. 그다음에 금융투자 5,800억 샀는데 연기금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사무펀드가 1,0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연기금이 촉발된 매도와 개인들이 스스로도 우리 시장을 5월 달에 스스로 안 좋게 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잘 보시면 의외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이처셀이 이게 화장품이냐, 바이오냐, 뭐냐 줄기세포냐라고 분명한데 네이처셀이 탈모치료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장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네이처셀은 미국에서 임상 조인트스템이라고 관절염 치료 관련해서 임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관절염 치료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식약처에서 승인이 안 됐거든요. 불발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다시 재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온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네이처셀에 올라가면서 강스텐바이오, 그다음에 바이오솔리션, 메디포스도 5% 이상 올랐고 그다음에 S바이오도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 주들이 의외로 지금 현재 시장에 아까 아스코 관련해서 리각캠, GI, 네오이민트, 유한양행이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줄기세포 주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아스코는 거기에서 임상 발표를 하는 거지 기술 수출이나 JP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계약을 송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에도 잘 안 올라가고 막상 끝나고도 잘 안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바이오 쪽에서 줄기세포 관련 주들이 저는 내년에 첨생법 관련해서 새로운, 제가 보면 정부에서 첨생법 관련해서 어떤 개정안들, 지금 법은 통과됐으니까 시행세치기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상승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매니저님 지금 제약바이오 내가 본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네이처셀 강스템하고 더불어 S바이오 메딕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많이 올랐다고 얘기해주신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라고 최근에 상장한 주식인데 이게 경구용 비반 치료제 관련해서 노보노 디스크 경구용보다도 100배 이상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그다음에 S바이오 메딕스, 네이처셀 강스템 네 종목을 관심을 갖고 한번 매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매니저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이야기를 해줬고요. 김홍태 매니저님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지금에서 HLB에 대한 후발주로서 본다고 하면 같은 재료로서 FDA 승인허가를 기대할 수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을 역시나 빠질 수 없게 볼 수밖에 없고요. 차트 흐름상으로도 다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8월이죠. 빠르면 8월에 렉라자가 유한양행에 FDA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어차피 5개월 전부터 HLB가 올라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들도 후발주로서 같이 LHB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간다고 하면 만약에 허가 나온다고 하면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작년도 7월까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만 통과된다고 하면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까지 더 돌파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물론 유한양행이 대장이지만 유한양행도 직전 고점 라인까지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8만 원만 안착한다고 하면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FDA 후보물질을 본다고 하면 이런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큐로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카티치로제를 하고 있는 큐로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큐로셀에 대한 신약후보물질의 안발셀에 대한 식약청에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탐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쯤 되면 허가 나왔을 때 지정이 대상을 된다고 하면 앞으로 허가 나왔을 때에 대한 처리 생활으로써 올해 신약허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와 같은 큐로셀에 가지고 있는 카티치로제하고 대체되는 게 물론 노바티스에 있는 킴리아주인데 가격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킴리아주 한 번 맞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보험 적용하더라도 거기 됐을 때 큐로셀이 가지고 있는 카티치로제도 똑같은데 증상에 대한 효과는 큐로셀이 훨씬 더 좋고 빨리 맞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식약청 승인허가 빨리 진행되라고 하면 올해 안에 큐로셀들도 마찬가지로 직종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도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면 큐로셀 같은 종목들도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 유한양행, 오스코테 큐로셀까지 좀 소개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급락을 벗어난 HLB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제약바이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될지 아스코 관련해서 한번 미래 전략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이점은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수출 4위 4위라고 하니까 저는 1위 아닐까 싶었는데 4위라고 하니까 뭔가 생각보다 약한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엄청나게 중심 섹터로 일단 거듭이 났습니다. 연일 늘어나는 호재 오늘도 올라갔고요. 오늘 에이블 CNC 16%, 한국 화장품 제조 15%, 잉그루드랩이 12% 등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좀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 상승 추세가 거의 2주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화장품 섹터가 아직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고점 기준에서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김웅태 매니저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만 아니면 되라고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승자 아무래도 웃었을 것 같은데 김웅태 매니저님 일단 지금 화장품 주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기저효과가 있어서 워낙 더 주가도 잘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뉴스가 한 2주 내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나올지 이게 더 궁금하네요. 뭐 가는 놈이 더 간다고 해서 실적도 워낙에 또 좋았고 어제는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갔는데 화장품의 대장주로 본다라고 하면 아몬에포 CP죠. 아몬에포 CP를 대장으로 기준을... 죄송합니다. 기준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몬에포 CP를 놓고 봤을 때 그 외쪽으로 써야... 왜 죄송하다고 한 거죠? 우리 조기심 인정인 성함을 제가 함부로 또... 그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르는데... 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과 재미를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하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러는데 그게 대해서 봤을 때 아몬에포 CP에 대해서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죽지 않으면 화장품들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발주로서 물론 실리콘틀도 계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오늘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가 화장품 다음에 봐야 되는 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오늘 또 올라왔어요. 저희는 오늘 비율을 수익실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같은 노크색도 본다라고 하면 아몬에포 CP에 대해서 움직임만 강하게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몬에포 CP도 마찬가지로 저 이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무섭게 들어왔습니다. 실적도 좋고 해외 판매량도 증가되고 있고 물론 중국 향 리스크도 해소가 되면서 올라왔지만 중국보다도 유럽과 동남아 또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대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를 보게 되면 줄곧 매수했어요. 그리고 금융 투자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까지도 줄곧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막 신고가를 넘어간다고 보지만 길게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아몬에포 CP 아직 이제 막 20만원 안착도 못했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20만원만 넘어간다고 하면 직전에 있는 30만원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모멘텀을 받아두고 올라간다고 하면 주도 섹터는 되지 않더라도 가볍게 봤을 때도 아몬에포 CP가 올라갔을 때 후발주 어떤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뷰노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또 강조를 했습니다. 김호태 매니저님. 조기준 매니저님도 항상 이쪽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가장 먼저 실리콘2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해줬고 그 외에 다른 화장품 종목에서 좋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조기준 매니저님도 지금 아직 상승 구간의 초입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올라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조심을 해야 될 시기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해도 매일같이 새롭게 올라가고 있고 실리콘2는 지금 2조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넘어서려고 하는데 시장에 이런 강세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저는 한번 대체적으로 무역수지 20일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우리 시장이 5월 1일부터 보시면 20일당에서 300억불, 330억불 해서 수출은 1%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9%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도 확정이 됐습니다. 15억불 정도 흑자가 났고 그래서 300억불이면 400억불에서 500억불 정도 수출이 더 늘어납니다. 올말되면 수입은 좀 줄고 그러면서 올해 5월 달도 그러면 무역수지 규모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는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이거 오늘 보고서를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보토리늄 톡신이 4월 달 대비해서 와이어터가 26% 늘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도 늘었고 레이저 기기도 5.8%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보누 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이게 74%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갑자기 종목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올리보누 트레이드요? 네, 이게 74% 늘었는데 그러면서 진단키트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진단키트가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이 두 개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보시면 ST팜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관련해서 ST팜 관련해서 여기서 파는 게 여기에 신약 관련해서도 있고 쭉 보시면 올리고 관련해서 저분자 신약 관련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T팜을 아까 올리고 관련해서 ST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74% 전년비율이 늘었구나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 관련해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2조 되고 있는데 현재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4%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번 사봐도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0만 원대에서 전고점이 있는데 이런 실적이 나왔다.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싶고 아까 진단 키트 관련 주주도 어떤 쪽의 실적이 좋았는지도 한 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큰 발견인 것 같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료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잘 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양이라면 조금 더 뚫고 전고점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 ST팜 조기준 매니저의 이야기가 상당히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지금 화장품주가 좀 가고 있는데 항상 뭐 화장품주가 올라갈 때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이게 또 반도체가 좀 어느 정도 움직이면 안 나올 때 꼭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다시 한 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완전 주도주로 다시 등극을 해버리면 화장품이 다시 쉬워버리는 거다 아닐까 이런 걱정은 좀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반도체보다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세게 올라가야 됩니다. 반도체보다는 아마 코스닥에서의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아마 제약바이오나 지금 배터리 쪽에 올라가야 이제 화장품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 오늘 발표된 데이터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회복되고 있는 거 특히나 미국으로의 수출율이 금율대가 더 나타나고 주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은 됐는데 문제는 전월 대비로는 조금 감소가 나타나고 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가 화장품 올라갔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다라는 거 여전히 해외로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제니닷컴 쪽에서 하고 있는 티몰에서 행사가 있는데 이제 628 쇼핑 축제라고 해서 6월 18일 날 열리는 건데요. 온라인에서는 미리 열렸고 그게 어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때가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는 게 찍히고 주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뭐 로레알부터 해서 에스티로더와 같은 이런 비싼 종목들까지 비싼 품목들까지도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게 한 가지 이슈였고 심지어 아이폰까지도 이번에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행사인데 여기서 지금 화장품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다는 곳이 또 올라왔다 보니까 아마 오늘 한 번 더 올라간 상승 모멘텀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화장품 주문 들이 올라가는 추위 자체를 봤을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고 시장 내에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닝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기간이 남기 때문에 약간 그다음부터는 빠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거는 코스닥 150에 대한 레버리지 코스닥 150 ETF인 거고요. 위에는 타이거 화장품이라고 해서 화장품 ETF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종목들은 두 번째 칸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올라갈 때는 화장품 ETF는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 마지막 칸을 보게 되면 지수가 고점 찍고 빠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초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화장품 ETF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화장품이 2주가 아니고 한 달 반 동안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고 반대로 지수는 한 달 반 동안 코스닥 150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종목들 많이 올라가주고 있는데 화장품만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실적 대응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도 약간 올라간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PSK UDS라는 종목도 신고가 두파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이스페타치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신고가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결국은 실적이 찍히는 것들 지금 당장 나오는 애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수주가 쌓이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제우스나 이런 애들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유가 2분기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반도체인 거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지금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에코프로빈도 못 가고 있고 2차전지가 안 가고 있죠. 그다음에 제압과요 같은 경우도 뭔가 더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의 고가를 못 넘기고 있네요. 하다 보니까 뭔가 수급 자체가 강하게는 못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이 지금 뭔가 화장품 쪽 제가 특히나 실리콘트가 꺾이는 줄 잘 봐야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실리콘트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대장 종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슈가 더 몰리면서 다른 종목 실리콘트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바다에 깔린 것 사다 보니까 많은 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좀 고점에 대한 생각도 이 부분은 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는 돌고 돌고 돌다가 이것도 화장품이야? 저것도 화장품이었어? 라는 종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테마의 끝물은 야 저것도 올라가냐? 라는 종목이 올라갈 때가 일반적으로 끝물 때가 많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워익이라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워익이 갑자기 아침부터 올라가더니 장중에 거의 4화가까지 찍었던 종목이에요. 워익이 왜 올라가느냐? 워익이라는 종목이 화장품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알았어요. IPS 아닌가요? 그러니까 워익이라고 하게 되면 어? 반도체 아니야? 약간 할 수가 있는데 워익이 뭐지 했는데 보니까 이 종목이 화장품을 합니다. 이렇게 세퓨전 씨라고 해서 올리브영의 입점이 되어도 있다고 다이소? 다이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다이소에서 판매 자체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퓨전 씨가 지금 앵커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크림 잘 팝니다. 이 싼리오 이 싼리오 캐릭터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요? 저건 모르고 있고 싼리오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고 저희 와이프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머리빈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싼리오하고 같이 지금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너무 잘 팔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결국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갈 때 워익이라는 종목도 많이 튀어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알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도는구나가 되는 거라서 보통 이럴 때는 이제는 뭔가 차이시론을 언제쯤 해야 될까 과연 이제 고점이니까 얘가 언제 빠질까는 정답은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가 올라가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 버리는 날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날은 화장품과 피부 미용 쪽은 일부 차이시론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다 매도를 하기보다 일부 스위시론은 필요해 보이고 중심 종목이 아닌 종목들 이렇게 원위처럼 완전 사이드에 있는 종목인데 올라간다고 한다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 화장품이 끝난 거냐 그렇죠 약간 아닐 수는 있거든요 지금 여름이란 말이죠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목품이 가장 좋을지 궁금해요 저는 선크림 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 관련 원료가 그건 원익인데 선크림 관련된 원료가 A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쩡쩡쩡 들어오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후발 주자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ST 아니면 지금 10년 만에 양복 나와주고 있는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꽤나 올랐기 때문에 전 2주인 줄 알았는데 또 이가람이 소개해준 차트를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상승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의 끝물 우려도 좀 가져가야 되는 것 하지만 원료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 미리 사둘 걸 하는 심리가 있어서 배가 아프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한다면 지금 화장품은 좀 어떤 쪽을 보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김호태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좀 어떤 쪽을 보시겠어요? 뭐 덜 오른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대세인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대세도 좋고 덜 오른 종목도 좋고 우리 이가람이 형께서 말씀해주신 선크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기초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 기초화장품도 좋은데 덜 오른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 있죠? 마녀사냥 마녀? 마녀사냥이요? 마녀공장 마녀공장이죠? 마녀사냥 마녀공장 어디 사냥하시려고요? 제가 오늘 주식이 너무 좋아서 마녀공장 마녀공장도 이제 막 2만 3천 4백 5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직전구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받는다면 마녀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삐아라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막 바닷건을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찍고 돌아오는 시점을 본다고 하면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종목도 가볍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원익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익이 사실 화장품도 있지만 이게 원료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원익이라는 기업을 좀 꽤 잘 알고 있는데 그 김에 또 휴대폰 관련된 반도체 칩도 또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 종목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러 왔는데 워낙에 유통량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그리고 가볍게 한 번 그 종목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덜 오른 종목 중에서는 마녀 공장과 삐아를 얘기했습니다 마녀 사냥 아니고요 그럼 이제 바로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은 어떤 쪽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화장품은 아까 선진 뷰티라든지 이게 선진 뷰티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외선 차단제인데 무기계를 만들 거거든요 친환경으로 유기계가 있고 무기가 있는데 호주 같은 데에서 산호초가 들어갈 때 유기계가 있으면 못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데 나라든가 해외에서 해수욕장 할 때 규제하듯이 로레알이라든가 이런 쪽에 OEM 하고 있는 선진 뷰티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미세 플라스틱을 없는 마이크로 비드를 하고 있는 회사가 선진 뷰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자체적으로 자체 품목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올리브영에다가 납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선진 뷰티와 더불어 아까 얘기한 다른 종목들도 열심히 살펴보시면 좋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 소개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세 번째 특이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도 또 시장의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 지금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이렇게 시장이 좀 흘러가는 것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어제 필라델 대표 반도체 지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체감은 우리 시장에는 좀 전반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기분 나쁜 디스카운트를 받은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내일까지 일단 이렇게 좀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는 정말 포트에 따라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포트에 따라서 고가로 올라가는 정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포트에 따라서 내가 안 올라가는 반도체 들고 있다면 정말 재미가 없고 저처럼 올라가는 정보도 들고 있다면 오늘 같은 날 화장품이 올라가던 말던 내 전목은 또 고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끝낼 수가 있던 거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 생각이 맞다면 저는 엔비디아가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아 엔비디아 시적 발표 나오고 오히려 시장은 별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벤트 해소가 되면서 중소형 반도체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섭받는 정도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가도 내려가던 국내 반도체는 지금 상태에 크게 움직임 만한 게 없는 게 지금 수고적으로 봤을 때 과열에 들어갈지가 않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빠졌다 보니까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이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ETF 차트를 보나 어느 걸 보나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반도체도 약간 이슈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새로운 이슈 거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밤입니다 어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AMD 관련된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로 쪽에다가 AMD의 MI300X 쪽에 대한 가속기를 사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AMD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MD 거 쓰겠다고 했던 건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 건데 실제로 쓰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오늘 밤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얼만큼 양을 셀 것이냐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오늘 밤에 발표될 거라서 엔비디아가 상관없는 게 엔비디아가 만약에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건가 성장률이 내려오게 되면 그 빈자리를 AMD가 채워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이벤트가 중요할 것 같고 AMD한테 HBM 관련 납품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약간 연관성도 좀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거 보게 되면 오늘 아마 그냥 넘어가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반도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사이동이 원래는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는데 갑작스럽게 여름 되기 전에 상실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의 발령도 딴 데 오래 있다가 오신 게 아니고 작년 말에 다른 데 있다가 몇 개월 만에 바로 반도체 수정을 온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이 왔다는 얘기는 이분의 별명이 최고의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 잘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 잘하면 바뀌어서 그 효과를 본다면 결국 좋아지는 건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거든요 저는 그걸로 봤을 때 가장 큰 수위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엔비디아하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저는 수위를 가장 많이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체인의 변화에 만약에라도 한미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온다면 한미가 다시 한 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미가 삼사 다 들어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뭔가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바뀐다는 거 아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밸류체인의 변화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번에는 엔비디아하고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나 매니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현재 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내일 정도가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인데 저는 봤을 때 내일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나와봤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인 것 같은데 어떤 위로, 아래로 어떤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너무 기대감이 너무 커서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우나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는 그래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는 미리 정도 빠졌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떠도 우리 시장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한국은 계속 아침으로 시작했다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가 떴다고 이번에도 하이닉스나 이스페 타만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나는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기관들이 일부러 대부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시장에서 아까 삼성의 대표이사인데 우리 SDS 황송우 대표이사도 이번에 젠스나와 마이크로 델 회장과 더불어 DTW 2024에서 악수를 하면서 앞으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삼성 SDS가 오늘 고가를 뚫으려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렸은 M노도 공급망 관련해서 SCM, SRM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론칭을 했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SDS와 M노가 AI 관련해서 대장조로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매수도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삼성 SDS, M노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 내에서 과연 이번 상승에서는 또 올랐던 종목만 올라가지 않고 조기준 매니저도 이야기하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나오는 장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은 이 안에서 반도체 추후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 좀 올라가는 종목이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한미반도체를 주목 있게 보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 포트에 담겨져 있죠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페다시스도 원래 한미반도체도 오늘 같이 따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이스페다시스만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NVIDIA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정말 이스페다시스랑 SK하이넥스만 간다고 하면 반도체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크게 의미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실적 발표하는 것도 하루 남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도가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락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크게 요동치는 모습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대치를 어머나 크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반도체를 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보유자들 영역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반도체보다도 지금까지 안 가고 있는 섹터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AI 소프트웨어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채치피티 말고도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AI 관련된 섹터들인데 그 와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이스트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들이 폴라리스 AI와 관련된 외적으로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후발주로 이 종목들이 2차적인 파동으로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을 기업들을 이스트소프트라든지 또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오히려 AI 반도체도 있지만 AI 소프트웨어를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원 매니저님 아까 중소형주 주목해보자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종목 공개도 안 해주셨거든요 종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큰 종목 위주로 본다면 무조건 삼성전자하고 한미 쪽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소형 째끈한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보니까 컷츠 관련해서도 지금 데이터가 잘라졌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원위 QNC나 아니면 약간 랜드 관련해서도 KNJ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KNJ 이런 식으로 해서 원위 QNC나 KNJ 이런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NVIDIA하고 상관이 없는 게 주가가 이미 바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VIDIA하고 상관없는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종목까지 공개를 해보면서 오늘 특이점 3개 이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마무리하고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대결입니다 수익률 대결입니다